그 사람 보는 순간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은 날아찍 그토록 애매하게 찾아 헤맨게는 나의 인사력 1, 2, 3, 4 내 옆에 리지어 내 옆에 널 떠나게 된 거야 오 그토록 애매하게 찾아 헤맨게는 없더니 운명같이 그녀 다시 볼 수 없게 돼버리면 나도 역시 망가질게 뻔한데 야야야야야 정말 답답해 짜증이나 어떡해야 해 차라리 이럴 땐 난 잘 되고 싶어 야야야야야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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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